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자 오늘 올해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죠. 물론 뭐 현역들만 치르는 시험이긴 하지만 수능 직전에 치러지는 마지막 모의고사 10월 학평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난이도는 평이한 수준이었어요.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느낌은 학습 수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구평과 비슷한 수준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 그거보다 더 쉽다라고 여겼다면 쉬운 이유도 있을 거고 어렵다고 느꼈다면 또 어려운 이유가 있겠죠. 구체적으로 문항 해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난이도에 대해서 총평을 길게 해봤자 지금 이 시기는 각자의 형편에 맞는 막바지 점검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구설만 생기겠죠. 쉽다라고 해도 어려웠는데 왜 쉽다라고 하느냐. 어렵다고 해도 뭐 나는 또 쉬웠는데 왜 또 어렵다고 하느냐라는 잡음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총평이나 문항 형식에 대해서는 언급을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자석이 냉장고 철판에는 붙고 플라스틱 반에는 붙지 않는 현상에 대한 ABC의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석은 강자성체야. 그렇죠. 그 철판을 자기화시켜서 붙는 거죠.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돼. 철은 그렇지 않죠. 붙어있으려면 인력이 작용하는 건데. 플라스틱은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해. 틀렸죠. 유지하려면 강자성체인데 강자성체였다면 애시당초 붙었어야 되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은 간이발전기에 대한 설명이다. 간이발전기에 자석이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할 때 코일의 유도전류가 흐른다. 이때 무언무엇을 하면 유도전류 세기가 커진다. 당연히 자석의 회전속력을 빨리 해도 되고. 그렇죠. 회전방향 반대로 하는 건 전류 방향만 바뀔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류 흐르는 위상만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자석의 세기만 더 강한 것으로 하면 이 맞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코일을 더 많이 감아도 되긴 하는데 그건 빠졌어요. 자 그럼 3번. 핵반응식의 완성. 뭐 6이죠. 3 들어갈 것이고 3이니까 2 들어갈 것이어서 3엘륨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녀석은 3, 3, 4, 2, 2, 1, 2, 1. 중수소가 들어갈 겁니다. 핵반응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질량결수는 인한 것이며 기역과 니은의 중성자수는 얘도 하나죠. 양성자 두 개의 중성자 하나. 양성자 하나의 중성자 하나. 중성자수는 똑같네요. 그 다음에 니은의 질량은 수소와 그 다음에 사실 보면 이게 똑같거든. 이게 동일하니까 결국에는 얘 제외하고 나면 여기까지는 똑같죠. 얘하고 얘만 차이가 나는 것인데 에너지가 여기가 더 많이 발생했거든요. 에너지가 여기가 더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질량결수는 자체가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질량의 합보다 얘네들의 질량의 합이 더 작은 거예요. 그쵸? 질량이 많이 결손됐다는 것은 얘네들의 질량의 합보다 똑같은 녀석으로부터 질량이 조금 줄어들고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얘의 질량이 더 작은 거죠. 그래서 니은의 질량은 얘네들의 질량보다는 더 작다. 질량결손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겠고요. 쉬운 얘기죠. 4번 그러면 전자기파 ABC가 사용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X선, 가시광선, X선 그쵸? 가시광선 그 다음에 적외선이 되겠죠. C는 X선 맞고요. 진동수는 A가 C보다 크다. 가시광선이 X선 보다 클 수는 없죠. 니은 틀렸고요. 진공중속력은 모두 똑같습니다. 종류와 상관없이 답은 1번이고요. 5번 다음은 고체의 전기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트렌디한 문제죠. 되게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고체 막대에 A, B를 각각 연결할 수 있는 전기회로를 구성하고 도체와 절연체 중 하나인데 어쨌든 두 집계를 A의 양끝, B의 양끝에 연결하고 스위치를 닫은 후 막대에 흐르는 전류의 유물을 관찰한다. A같은 경우는 나에서 어쨌든 이게 얘는 순방향인가 보네. 그렇죠? 순방향 그러니까 A를 연결했을 때도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지 만일에 A가 절연체여도 도체든 절연체든 상관없이 도체여도 얘가 역방향이었다면 전류는 흐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A 실험에서 A를 썼을 때 나의 결과 전류가 흘렀다는 것은 일단 A는 A는 도체예요. 그 다음에 B는 절연체입니다. 근데 왜 자, 가에서 뭐를 양끝에 연결된 집계를 서로 바꿔 연결하노? 그러니까 전지죠. 전지 전지 A나 B에 PN 접합 다이오드에 연결된 집계를 바꿔 연결해도 되겠죠? 이거 바꿔 연결하면 역방향으로 바뀌는 거고 이건 순방향이니까 그렇지 역방향이면 둘 다 안 흘러야 되죠. 상관없어요. 상관없죠. 그렇죠? 그래서 전기전도도는 도체인 A가 더 큰 거고요. 직렬 연결이니까 한 눈만 안 흘러도 안 흐르는 겁니다. PN 접합 다이오드는 기역으로 적절하다. 맞죠? 역방향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처음 실험에서는 순방향이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전류 흐르면 흐를 수 있는 거고 안 흘러도 얘도 안 흐르는 거죠. 얘가 순방향이어도 한 눈만 안 흐르면 안 흐르는 거니까. 됐죠? 그 다음에 ㄴ은 x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직렬 연결의 특성을 조금 유의할 필요는 있는 문제입니다. 5번의 특성을 확인해 볼게요. 6번의 특성을 확인하십니다. 6번이 되겠습니다. 아멘